아, 나 곧 유튜브 시작하는데 영상 폰트랑 배경음악 어떡하지? 저작권법 있던데 어디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 시간이 없는데 너 저작권 온라인 교육 몰라? 그게 뭐야? 어디서 하는 건데?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저작권 아카데미 들어가 봐 집에서 아무 때나 인강으로 저작권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집에서? 근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? 전부 공짜야, 공짜 그냥 로그인하고 듣고 싶은 과정만 수강신청하면 돼 같이 들어올래? 그래 청소년, 대학생, 산업종사적 과정까지 다양하니까 너가 듣고 싶은 수업과정 골라서 들어봐 특강도 있고 퀴즈도 있어 집에서 주제 온라인 교육은 어떠셨나요? 일단 주제가 다양해서 좋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온라인이라는 말답게 집에서 편리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날 때 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편리한 그런 측면에서는 뭔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